오늘 14페이지 할 차례죠. 지난주에 목적 용의정의 중계대상물 공인중계사 제도까지 했습니다. 지난주까지 한 게 시험에 세 문제 정도 출제되고 이제 오늘 14페이지 중계사무소 개설 등록 및 결격사유 여기서부터가 실질적으로 중요합니다. 자 중계사무소 개설 등록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공인중계사법에 보면 옛날에는 신고제를 채택하다가 그 다음에 허가제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고제와 허가제 등록제 차이점을 보면 1983년 부동산중계법이 제정되었을 때는 허가제였습니다. 허가제에서는 허가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재량행위가 허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등록제는 등록 1999년 7월 1일 김대중 정부 때부터 등록제로 바뀌었는데 등록제는 등록요건만 맞으면 무조건 등록해 줘야 합니다. 신고제는 1961년도 소계영업법 하에서 신고제였는데 역시 신고제도 신고요건만 맞으면 반드시 신고를 수리해야 되는 점에서는 등록제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신고제와 등록제가 차이 나는 것은 신고는 요건이 간단한데 그냥 사무소만 있으면 되는데 등록은 일단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계사 별리사 의사 약사 한의사 모두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문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신고보다는 요건이 까다롭죠. 그러나 등록요건만 갖추면 무조건 등록을 해 줘야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등록 절차를 먼저 보고 구체적인 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절차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개업 절차입니다. 등록을 한 자를 개업공인중계사라고 불렀죠. 그래서 등록 절차라는 쉽게 말하면 개업 절차가 되겠는데 개업 절차를 보면 먼저 개업을 하려면 등록을 하려면 공인중계사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에도 있죠. 변호사라도 등록을 하지 않고는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라도 자격을 취득해야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을 취득해야 되고 자격 취득하고 그 다음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 실무교육을 받고 나면 건축물 내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소 사용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격을 취득한 후 이 두 가지를 갖춘 다음에 등록신청을 합니다. 등록신청은 등록관청에 합니다. 등록관청은 주소지가 아닌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을 등록관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등록신청을 하면 7일 이내에 등록처분 및 통지를 해 줍니다. 통지받았다고 곧바로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됩니다. 등록증을 교부받으면 업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등록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업무 개시는 3개월 이내에 업무 개시해야 됩니다. 3개월 이내에 업무를 개시해야 되고 이때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법에는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시행규칙 제5조 1항에 의하면 등록증 교부전에 손해배상을 위한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없이 등록증을 교부해야 됩니다. 지체없이 등록증을 교부해야 된다. 자 그래서 개업 공유개사가 되는 순간이 언제냐 하면 등록처분입니다. 따라서 등록처분이 있기 전에 등록신청만 한 상태에서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업자입니다. 그러나 등록처분 통지를 받고 등록증 교부전에 이때 중개업을 해도 무등록은 아니죠. 왜 등록처분이 됐기 때문에 무등록은 아닙니다. 다만 등록처분 통지를 받고 보정 설정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등록증 교부받아서 개시 업무를 위반했으면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또 인장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자 인장 등록도 해야 되는데 인장 등록도 등록신청일로부터 업무개시전에 인장 등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업무개시전이라고 되어 있지만 시행규칙 별지 6호 등록증 서식에 보면 등록된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장 등록이나 보정 설정 구체적으로 본다면 등록증 교부전에 인장 등록 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즉 등록증 받고 나서 인장 등록을 하거나 보정 설정은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등록관청 14페이지 교과서를 다시 보겠습니다. 14페이지 등록관청이 나와 있는데 등록관청은 사무소 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가로하고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 말은 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등록관청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서기표 시장과 제주시장도 등록관청에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군수 또는 구청장을 이하 등록관청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상은 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런 말 들어가면 무조건 액습니다. 구가 있으면 모든 구청장이 등록관청입니다. 주소지가 아닌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등록관청이 되겠습니다. 2번 등록의 성질인데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한 적법요건이다 효력요건이 아니고 따라서 무등록업자가 중개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중개행위의 효력은 유효하다 다만 무등록업자로서 3년 이하의 진력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뿐이다. 효력요건은 아니다. 매매계약은 유효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대인적 행위로서의 성질이 강하다. 대물적 행위가 아니고 그래서 일신전속적입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양도 대여할 수 없고요 법인이 해산하거나 개인이 사망하는 순간 등록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즉 사람을 보고 등록을 해 줬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등록의 효력도 상실합니다. 건축법상 건축허가는 대물적 허가이기 때문에 물건을 보고 허가 내줬기 때문에 건축주가 사망해도 건축주 변경 신고하면 계속 근무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차이점입니다. 대인적 행위입니다. 사람을 보고 등록을 해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동그라미 3번 자유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입니다. 즉 등록요건에 맞으면 반드시 등록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유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15페이지 3번에 등록 신청할 수 있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1번 공인중개사 소속공개사를 제외한다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속공개사를 제외한다 이 말은 소속공개사는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즉 소속공개사가 개업을 하려면 그만두고 개업해야 되고 그만두면 이미 소속공개사가 아니죠. 그만 안 둔 상태에서 개업을 하게 되면 이중소속이잖아요. 상글의 질서를 물랑케 하겠죠. 그래서 소속공개사는 등록할 수 없다. 그 다음에 2번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춘 법인 공인중개사 외국인 및 외국법인도 등록 신청 가능하지만 소속공개사는 등록 신청할 수 없다.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도 자격증만 지득하면 등록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등록신청인데 동그라미 1번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청해야 됩니다. 2번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중개업을 폐업하고 다시 등록신청할 수 없다. 업무정지기간 동안은 결격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자격증지기간 중에도 소속공개사가 그만두더라도 그 기간 중에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된다. 이 경우 종전에 제출한 서류는 변동상이 없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냐 할 수 있으며 종전등록증은 이를 반납해야 된다. 맞습니다. 변호사도 동그라미 4번 등록을 하려면 자격을 지득해야 된다. 자 거기 종별 변경 종별 종별 종별이라는 게 뭐냐면 종류별 이 말이죠. 종별 종류별 변경인데 종별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종별 종류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세 번째 법 7638호 부칙 제6조 양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소위 중개인이 있는데 이렇게 종별을 바꾸는 경우에는 종류를 바꾸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소위 중개인이 자격을 취득하여 동일 등록관청 안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서 계속해서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 등록신청서류입니다. 우리 15페이지에 있고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는 2번에 있습니다. 등록신청서류를 보면 등록기역에 등록신청서라고 되어 있는데 등록신청서는 시험에 안 나오겠죠. 당연히 등록신청할 때는 등록신청서 휴폐업신고할 때는 휴폐업신고서 당연히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니언이 시험에 출제될 수 있겠죠. 그러면 실무교육수료증 사본입니다. 등록신청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입니다. 서류가 보면 첫 번째 실무교육 등록을 하려는 자 실무교육수료증 사본을 제출해야 된다. 원칙. 다만 예외적으로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실무교육수료 여부를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 말은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비것으로 되어 있지만 저는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여권용 사진입니다. 여권용 사진. 원칙적으로 모두 반명안판 사진이 여권용 사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입법의 불비로 자격증 등록증 분사무소 설치신고 필증 재교부 신청할 때는 반명안판 사진을 제출한다고 되어 있어요. 서식에 그건 입법의 불비입니다. 즉 다 개정을 했는데 일부 빠진 게 있다. 실수로. 원칙적으로 여권용 사진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입니다. 사무소 확보 서류. 이 세 개는 등록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 모두 공통적으로 제출을 해야 되는 서류입니다. 모두 다 공통적으로 제출을 해야 되는 서류이다. 그 다음에 외국인인 경우에 특별히 제출해야 되는 게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냐를 입증하는 그 국가에 주지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서류나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즉 아포스트유 확인서를 제출해도 됩니다. 그런데 외국 법인인 경우에는 상법 614조 규정에 의한 영업소 등기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건 외국 법인인 경우에만 필요한 서류입니다. 외국 법인인 경우에 상법 614조 규정에 의해서 영업소 등기를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16페이지 맨 위에 표까지 했습니다. 표 밑에 까만 별표에 보니까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개설 등록을 하려는 자 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포함한 공인중개사인 임원 또는 사원을 말한다의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하고 그래서 자격증 사본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직접 전산으로 확인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자정부법 제36조 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해당한다와 건축물대장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합니다. 그래서 제출하지 않는 서류 자격증 사본 건축물대장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는 제출하지 않는다고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을 한다. 그 다음에 6번 동그라미 6번 16페이지 당의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는 것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52번에 보면 당의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는 것을 적어놨습니다. 첫번째 응시수수료와 두번째 자격증 제교부수수료는 당의 지자체 조례니까 시도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등록신청 네번째 등록증 제교부신청 그 다음에 다섯번째 분사무소 설치신고 그 다음에 여섯번째 분사무소 설치신고필정 제교부 이 네개는 시군구조례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자격증 제교부는 수수료를 내는데 자격증을 교부할 때는 수수료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합격을 해서 처음 자격증을 받을 때는 수수료 납부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덟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내야 된다. 그 다음에 시험을 위탁한 경우입니다. 위탁을 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위탁한 자의 성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자 수수료를 내는 것을 그래서 다 정리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17페이지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게 17페이지 박스 오른쪽에 법인의 등록기준 별표 하시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왼쪽에 공인중개사의 등록기준은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밖에 안 되거든요. 개인은 두 가지입니다. 등록기준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오지선당에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등록기준은 다섯 개입니다. 다섯 개 법인의 등록기준 우리 요약집 17페이지 메뉴에 있고요.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3번에 있습니다. 3번 3번에 보면 있는데 법인의 등록기준입니다. 중요합니다. 별표 세 개 해놓고요. 법인의 등록기준 법인의 등록기준인데 이 법인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이른바 특수법인은 이 법인의 등록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법인은 법인의 등록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특수법인은 자격증이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도 중개업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수법인이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이른바 산업단지 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 그 다음에 지역농협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특수법인입니다. 즉, 특별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겁니다. 등록기준인데 다섯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상법상 회사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단,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한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하는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본금 5천만원 이상입니다. 2억원 이상이 아닙니다. 자본금은 5천만원 이상, 보정설정금액은 2억원 이상이죠. 법인인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을 포함한다. X로 출제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는 주식회사 이의야만 한다. X입니다. 주식회사로서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X죠. 한명합자,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라도 상관없습니다. 상법상 회사이면 됩니다. 물론 상법상 회사 종류를 다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험에 이거는 반드시 한 문제 출제된다. 그 다음에 법제 14조 법 14조 업무만을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만자가 들어가 있어도 이게 맞는 말입니다. 시험에는 중계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하면 X죠. 중계 외에도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24번에 보면 6가지 겸업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주택상가 분양대행이라든지 주택상가 관리대행 도배 이사업체 알선 경공매 매수신청대리 등이 있습니다. 경영정보제공 등 컨설팅 그래서 법 14조 6가지는 영위해도 된다. 그 외에 안됩니다. 임대업 같은 건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제외한 대표자를 제외한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이 3분의 1이라는 숫자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56번에 2분의 1, 3분의 1, 5분의 1, 10분의 1 숫자 다 정리해놨습니다. 그 상법상 회사는 자본금 10억 미만이면 이사 1인으로 수도 설립할 수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임원이 2명 이상은 돼야 돼요. 만약에 임원이 2명이라면 공인중개사는 몇 명 이상 해야 될까요 한 명 두 명 중에서 둘 다 공인중개사해야 되죠 대표이사 공인중개사 나머지 한 명인데 대표자 빼고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인데 사람을 3분의 1로 쪼갤 수는 없으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2명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임원이 그 다음에 네번째 대표자를 포함한 모든 임원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모든 사원 임원 전원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중개업을 담당하는 임원만 실무교육을 받으면 된다. x입니다. 3분의 1 이상만 실무교육 받으면 된다. x 모든 임원 사원 전원이 다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번째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된다. 사무소 소유권 확보가 아니라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번 시간 법인의 등록기준 다섯가지가 6번 등록통지 등록증교본대에 7일이내에 7일이내에 우리 여기 적어놨죠 등록신청하면 7일이내에 등록처분 통지를 해줍니다. 7일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7일 29일 때 출제됐다고 되어있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내 기억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가 보정설정을 하연지 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증을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칠판에 적어놨죠. 이게 보정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니언에 등록관청이 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등록대장의 그 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띠갓 개업공개사가 등록증의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다시 등록증을 교부하고자 하거나 법 7638호 부칙제 6조 2항의 규정에 따라서 이 법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가 공인종개사 자격을 지득하여 그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서 공인중개사인 계획공개사로서 업무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받은 등록증과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해야 된다 앞에서 말했습니다 종별변경은 신규등록이 원칙인데 다만 예외적으로 중개인이 자격을 지득하여 동일 등록관청 안에서 공인중개사인 계획공개사로서 계속해서 중개업을 연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합니다 리얼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하여야 합니다 18페이지 등록관청은 매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행정처분 및 신고된 사항에 신고된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중개사무소 등록 행정처분 및 통지서에 기재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된다 다음 달 10일입니다 10일 이내가 아니라 다음 달 10일입니다 그래서 박산에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야 되는 게 6가지가 있고 우리 핵심비교정리 프린트는 25번에 있습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야 되는 거 6가지가 자 그러면 5월 16일 날 서울 강남구에서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하고 5월 17일 날 서초구에 가서 이중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이중 등록 이 경우에 서초구에 등록 신청을 하면 서초구청장은 바로 등록을 해주는 게 아니라 7일 이내에 심사를 합니다 즉 협회 전산망에 등록되어 있는지 물어보고 등록되어 있다고 하면 반려하고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등록해주겠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에는 이중 등록이 된다 반려한다 답은 답은 이중 등록해준다고 했죠 다음 달 10일이 아니니까 만약 5월이 아니고 이게 6월 17일 날 이중 등록을 신청했다면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가 갔기 때문에 협회 전화하면 이미 등록되어 있다고 하겠죠 그래서 이중 등록이 안 일어날 겁니다 7번 이중 등록 등의 금지 8번 등록 효력상실과 무등록 중개업입니다 이중 등록 등에 대해서는 우리 핵심비교정리 프린터 53번에 보면 있습니다 53번 핵심비교정리 프린터 53번에 보시면 첫 번째 이중 등록표 밑에 보면 있습니다 이중 등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중 소속 그 다음에 이중사무소 이중사무소와 똑같은 게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소위 뜻다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중계약서 이중직업 이중직업을 다른 말로는 겸업 이중등록 이중소속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그런데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 이중소속을 하면 자격증지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이중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임의적 취소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증지 사유입니다 그런데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 업계약서를 적게 되면 이중계약서 이중계약서를 적게 되면 자격증지 소속공인중개사 이 두 개가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 똑같습니다 개업공개사는 임의적 취소 그런데 이중지급을 하게 되면 개인개업공개사의 경우에는 탑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적법행위입니다 그런데 법인인 경우에는 법제 14조에 규정된 여섯 가지 업무만 할 수 있고 그 여섯 가지 업무 외의 업무를 하면 임의적 취소 임등치 상등치 임취 상취 같은 말입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까지 1년 이하의 진력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나 이중지급은 진력 벌금 대상은 아니죠 이중계약서도 진력 벌금 대상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18페이지 등록혈액상실과 무등록중개업입니다 무등록중개업 무등록중개업은 첫 번째 태생적 무등록 원초적 무등록 아예 처음부터 자익증도 취득하지 않고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는 사례를 들자면 굳이 남의 자익증 빌려서 하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빌려준 사람은 무등록은 아니죠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태생적 무등록이 있고 그 다음에 후발적 무등록으로서 개인이 사망을 하거나 법인이 해산되고 나서 중개업을 하는 경우 스스로 폐업신고하고 나서 중개업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등록치소처분을 받고 중개업을 하는 경우 모두 후발적 무등록입니다 태생적 무등록이나 똑같이 3년 이하의 진액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등록중개업자의 효력은 행위효력은 유효하다 매도인 매수인이 있는데 이 두 사람 간의 거래를 중개를 무자격자가 했다고요 무자격자가 중개를 했다 하더라도 이 중개의 거래계약의 효력은 유효하다 매매계약의 효력은 유효하고 단지 이 무등록중개업자가 3년 이하의 진액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뿐이다 무등록업자의 보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등록업자가 아니라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를 하고 돈을 받기로 했다면 그건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다면 받아도 된다 무등록업자 직업으로 하는 사람은 중개 보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무등록자의 유형과까지 했습니다 19페이지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도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쉬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오늘 내드린 거 빨리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